전유진은 항상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었으며 팬수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전유진의 팬수와 투표수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김다현의 인기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면 전유진의 많은 팬들이 김다현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어제 13일에 현역가왕의 준결승과 결승 녹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본선 3차전이 한창이라서 어제 녹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의 이름과 무대가 방청객들의 스포일러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전유진입니다. 전유진이 현역가왕 준결승에 참가했는지, 결승에 진출했는지, 무대는 어땠는지 등이 관심사였는데요. 전유진이 준결승 녹화에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아, 7회 방송에서 본선 3차 한국 대결에서 마이진에게 패배한 것을 2라운드에서 잘 딛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유진의 팬들이 녹화장 근처에 커피차를 보낸 것을 보면, 전유진이 준결승에 올랐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역가왕 준결승은 두 번의 라운드로 진행되었습니다. 1라운드는 듀엣 대결, 2라운드는 개인전이었습니다. 본선 3차전과 비슷해 보이지만, 듀엣 대결의 점수는 나눠가지는 게 아니라 받은 점수를 파트너인 참가자 두 명이 같은 점수로 받았다고 합니다. 1라운드에서 전유진과 조정민이 듀엣 무대를 했다는 스포일러가 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유진의 듀엣 무대는 괜찮았다는 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 개인전에서 전유진은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합니다. 우승 후보로서의 품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서 실수 없이 잘했던 무대와 2라운드에서 강력한 무대를 보여준 결과 전유진은 10명만 올라갈 수 있는 결승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현역가왕 준결승전부터 응원투표 누적 득표가 점수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전유진은 14명의 준결승진 출자 가운데 당연히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다현의 인기에 대해 팬들은 김다현과 과거의 명곡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다현에게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외국인 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다현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다현의 음악은 감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하고, 그의 목소리는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입니다. 김다현의 인기는 한국의 국경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유진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유진의 많은 팬들이 방향을 바꾸어 김다현을 승자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와 전유진의 경쟁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직 결승전 스포일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전유진은 결승전에서 탑7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최종 순위는 어떻게 결정될지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최종 순위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현역 가왕 결승 진출자 10명 확정. 왜 7명이 아니고 10명인가. 더 빡세진 탑7 결정전 피말리는 혈투 예정. 현역 가왕판이 뒤집어진다. 전유진, 김다현, 린, 박해신. 13일 현역 가왕이 준결승전 녹화 방송을 마쳤습니다. 준결승 녹화에 참가한 현역 가수는 본선 3차전에서 최종 방출된 4명을 제외한 14명이 한층 치열해진 벼랑 끝 진검승부를 펼쳤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준결승 경연 결과 결승전에 진출한 인원은 당초 예상했던 7명이 아닌 10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진행될 결승전 녹화 때 탑7 결정전이 치러지는 건데요. 경연자들의 피말리는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결승 진출자 10명이 탑7 결정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후 최종 3명이 탈락하고 7명이 탑7 멤버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준결승전은 듀엣전과 개인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듀엣전과 개인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는 누구일까요? 13일 방송된 준결승전을 통해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10명의 참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가장 높은 참가자는 인기 투표에서 연속 5주 1위를 달성한 전유진입니다.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매력을 발산한 린도 결승 후보 중 하나입니다. 인기 투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최연소 참가자 김다현도 결승에 가까운 참가자입니다. 현역 가왕으로서 재발견된 다크호스 마이진과 예선전 MVP 박해신도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들입니다. 트로트 다람쥐라는 애칭을 가진 제5차 인기 투표 2위인 강혜연과 퍼포먼스의 달인 조정민도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틀 이미자라는 애칭을 가진 류원정, 현역 가왕의 최고마던니, 김양, 리액션왕 윤수현 등도 결승 10위 난에 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결승에 진출했다고 해서 탑7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승에 진출하는 것과 탑7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승 10위는 다시 피말리는 진검승부를 통해 한일전에 출전할 최종 탑7을 가릴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즐길 수 있겠지만, 경연자들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탑10의 운명을 건 한판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탑7 안에 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된 결승 진출자 10위는 마지막 탑7 결승전과 순위 결정전 녹화를 이달 말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2024년 1월도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트로트 스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온 만큼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2023년을 많이 성장하고 빛난 모습으로 마무리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어떻게 될까요? 미스트로시나 현역가왕, 불타는 장미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도 작년만큼 트로트의 인기를 이어갈 우리 스타들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주목받는 스타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떠올랐는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을 힘차게 시작한 지금 우리 트로트 스타들의 팬카페 회원수가 크게 바뀐 새로운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신의의 스타들이 순위에 새롭게 진입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순위권에 있던 나태주, 홍진영님이 아쉽게도 순위에서 탈락하면서 다른 스타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30위에는 가수 김다현씨가 오르셨습니다. 김다현씨는 최근 현역가왕으로서 그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 차세대 스타 중 한 분입니다. 김다현씨는 전유진씨와 함께 양대산맥으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팬카페 회원수는 한 계단 내려왔다고 합니다. 김다현씨의 팬카페 얼씨구 다현이는 6,790명의 팬을 모아 30위에 올랐습니다. 29위에는 최수호씨가 계십니다. 지난달 순위보다 두 계단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최수호씨의 팬카페 밀크보이가 7,98명의 팬을 모아 팬카페 회원수 순위 29위에 오르셨습니다. 28위에는 정미혜씨가 계십니다. 정미혜씨도 최근에 큰 활동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순위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수호님처럼 올해도 팬들을 자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신 정미혜님의 팬카페 정미소가 737명의 팬을 확보하며 2024년 1월 회원수 순위 28위에 진입하셨습니다. 27위에는 가수 금잔디님의 팬카페 잔디랑이가 있습니다. 금잔디님은 두 계단 하락하셨지만 신곡 준비에 열중하고 있으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잔디랑이는 8,237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6위에는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김중연님의 팬카페 김중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중연님은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데뷔하셨으며 잘생긴 외모와 훌륭한 노래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중연구소는 8,661명의 팬을 모집하였습니다. 25위에는 트롯계의 신성인 민수현님의 팬카페 수현이네가 있습니다. 민수현님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활약하셨으며 예선전에서 나훈아의 무심세월을 부르신 영상이 유튜브에서 230만회 이상 조회되는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수현이네는 923명의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 중 한 명인 가수 민수현님의 팬카페 민낯이 팬카페 회원수 25위에 진입했습니다. 24위에는 현역 가왕으로 활약하고 있는 신유님이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한 계단 낮아진 순위이지만 마스터로 출연한 현역 가왕에서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해주며 선배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준 신유님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감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